다음 소식입니다. 미추홀구 주한 5동과 용연 1사동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미추홀 살피미 앱과 미추천사톡 홍보에 나섭니다. 주한 5동과 용연 1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주한북부역과 용연 1사동 일대에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주한 5동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슈퍼, 세탁소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에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연 1사동도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